어, 마음이 급해지네. 기다려봐줘, 엄마. 아, 뜨거워. 여긴가? 아니구나. 눈물로 베개를 적셨을 그녀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 기다릴지도 모르니 빨리 서두르자. 마스크 함부로 벗지 말라고 그랬지. 어, 자리가 없어. 속은 되는 듯한 나의 인기적에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는 나에게 홀딱반한 국밥집 아줌에. 그리고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의 표정을 살피는 한 사내. 오케이, 기다려. 이곳은 다름 아닌 내가 차이나타운에 올 때마다 참새가 방앗간 찼듯이 들르는 돼지 내장 국밥집이지. 저는 미소를 감출 수 없는 그녀. 톡톡하구만 아주. 여기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처음 나와 마주쳤을 때 마치 전생의 인연을 만난 듯 화들짝 놀라며 소뚜껑을 떨어뜨릴 뻔한 그녀. 또야 애잔하구만 아주. 센 야이는 굵은 면, 센 렉은 얇은 면을 의미하지만 어차피 우리 모솔들의 관심사는 아니니 그냥 패스하자고. 그 와중에 나의 허기진 얼굴을 보자마자 뺏어먹히기라도 할까봐 개 눈 감추듯 입에 쑤셔넣는 신발가게의 할지매. 어차피 오늘 아침은 든든한 돼지 내장국밥을 먹을 예정이기에 할지매의 걱정은 기후에 불과할 뿐이야.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빠짐없이 나와서 무더위에 돼지 창자랑 간, 허파 등을 끓이면서 칼질하는 그녀. 주문을 받는 건 그녀의 담당이 아니지만 내가 올 때마다 빨개진 볼을 애써 감추며 전담 마크 중이지. 내가 주문을 마치자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드디어 마음 편히 식사하는 할지매. 야박하구만 아주. 지금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내장국밥집 아짐의 기둥서방이자 이 가게의 주인장. 이게 제 남편인데 지금 내가 올 때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내가 국밥을 먹는 동안 그녀가 느낄 찰나에 불과한 소녀적 감성과 설렘조차 철저히 차단하는 기둥서방. 맨날 현지 남성만 상대하던 그녀에게 바람처럼 나타난 나는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지. 이후 예전과 달라진 그녀의 행동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둥서방. 기둥서방은 어떻게든 나와 그녀 사이의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시키려 다방면으로 분탕질을 하지만 빠듯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야. 한 번에 갖다줘도 될 듯한데 굳이 여러 차례 나눠서 내장국수, 밥, 콜라, 양념통을 차례로 가져다주는 그녀. 이렇게라도 나의 최취를 가까이서 맡으려는 모습은 항상 나로 하여금 애잔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또한 독사처럼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기둥서방은 그녀에게 있어서 공포이자 족쇄와 같다고 할 수 있어. 처음 나를 마주한 날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절로 나오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던 그녀. 하지만 그 다음날 방문했을 때 애써 나의 시선을 외면하는 그녀의 눈가에는 컨실러로도 감출 수 없는 옅은 멍 자국이 선명히 보였었지. 이렇듯 항상 당당하고 밝은 그녀지만 기둥서방의 감시하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단함을 엿볼 수 있지. 너무 좋네요. 힘들겠다 근데. 일부러 나한테 보여주는 거 봐 힘들다. 빨리 데려가라고. 빨리 봐. 너무 아이고. 매운 오토네 오셨구나 그 와중에 또 왔고 냄새 맡고 오셨네. 아이고. 못 말려 못 말려. 이른 아침부터 발기찬 모솔들의 등살에 떠밀려 숙소에서 7km 떨어진 차이나타운을 방문한 미노스. 마스크가 수북히 쌓인 매대에 나의 시선이 향할 때 이때다 싶어 나의 온몸을 스캐닝하는 악세사리 가게의 알바니요. 하지만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마스크 속에 발기찬 얼굴을 감추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매일 현지 남성만 상대하는 그녀에게 있어서 댄디하고 젠틀한 나의 방문은 타는 목줄기의 한 모금의 청량 음료와 같을 거야. 마스크의 매대 관리는 다른 동료의 몫이지만 내 옆에 손님을 응대하는 척하며 시간을 끄는 그녀. 하지만 그녀가 느낄 이 짜릿함은 불과 1분 남지. 아까부터 나를 눈여겨본 동료가 돌아오면 다시 짝퉁 핸드백 코너로 돌아가야 할 거야. 오늘따라 매일 기도드려봤자 좁혀지지 않는 이상과 현실의 큰 간극에 집앞에 고의 모셔둔 불상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야. 하지만 그녀의 발음과는 달리 봉다리를 건네는 순간 그녀의 운명은 정해진 상황이지. 쾌제를 부르며 내쪽으로 다시 다가온 짝퉁 구진이야. 하지만 KF94만 사용하던 나에게 헬로키티 마스크는 관심사가 아니지. 벙찐 표정으로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짝퉁 구진이야. 하지만 나로 인해 동료 간의 사이가 틀어지는 건 바라지 않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또다시 찾은 돼지 국밥집. 그리고 변함없이 밝은 미소로 나를 반기는 국밥집 아즈매. 의처증을 앓는 식당 주인인 남편의 감시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녀. 하지만 과장스러운 듯한 미소 속에서 사무치는 외로움과 삶의 고단함을 엿볼 수 있었지. 우한 폐렴으로 한동안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차이나타운. 야왈랏 메인대로에서 골목으로 100미터 들어와야 찾을 수 있는 돼지 국밥집. 지난 두 달간 상권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과 남편의 구박에 신음했을 그녀. 그런 상황에 나의 등장은 곰팡이 낀 반지앗방 창문 틈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과 같았을 거야. 바쁜 상황에 그냥 자리에 가서 처앉으라 해도 될 텐데. 굳이 내 옆에 반짝부터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녀. 그런 와중에도 이따금 긴장된 표정으로 남편의 눈치를 살피는 걸 보며 연민의 감정과 동시에 애잔함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듯해. 매일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와 돼지 창자와 허파, 간을 삶아 육수를 내고 써는 일상의 방법. 그럼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시장바닥에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외모와 영어 실력이 눈에 가시지. 이런 상황 속에도 시댁을 도우며 화를 억누르고 밝게 살아가는 그녀. 하지만 지나친 의심과 간헐적으로 자행되는 손찌검에 그녀의 맑은 영혼은 지쳐가고 있어. 그런 와중에 댄디하고 젠틀하며 자유분방한 나의 등장은 주방 치마 속에 꼭꼭 숨겨둔 그녀의 엿심을 봉인해제하기에 충분했던 거야. 수업을 배우면서 주진!' 수업이 너무lt한 것 같네요. 어떻게 된다고? 유효의 문화가 저에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출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코카콜라~~ 안녕 차이차이 하하하하하 이누구도 범접할 수 없잖아 이누구도 범접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어디 편집 전문 업자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어떤 뉘앙스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얇고 넓은 지식을 기반해서 그 내용을 함수적으로 집어넣으면 좋잖아 그런 거 시키를 하루아침에 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곳에 또는 이곳에 도착할 수 없는데 뭘 죄송합니다 그거를 육구위도 한건데 그거를 육구위도 한건데 이곳에 도착할 수 없는데 아 오늘 젓가락 갈대 걷네 진짜 그냥 옛날 선비가 세상 구경 도로 돌아다니면서 가릴 것 없이 벌릴 것 없이 족백하는 곳이지 그걸 노린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린 거죠 이 정도 찍었으면 사업은 1분이 사하십쇼